아까봐 근데 뭐지? 아까봐 어까봐 뭐지? 아니 아까봐 음 왜 사랑할 때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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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둔사에 왔습니다. 아, 셀카 있구나? 응. 여기가 도냄새. 근데 꽃이 좀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예뻐요. 여기 비교를 봐봐. 보이지? 응. 오, 가보자.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내려오자. 아, 알겠어. 저기야, 지금 이거 벌소리야? 응. 안녕하세요. 둔둔사. 무슨 계단, 돌드 계단 밑에서 지금 산 찍고 있습니다. 안녕.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띠소리가 너무 좋다. 그니까. 여기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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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마야.